PCB 356A01 미니어처 3축 가속독의 감독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감독값을 찾은 교정장비는 A게이트사의 AT2040입니다. 먼저 3축 센스의 X축의 감독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X축 고중은 2방향으로 해서 마운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X축 케이블을 연결하시고요. 교정주파수는 100이대치에서 1G입니다. 그리고 감독값 표시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X축의 감독값은 5.38mVFG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Y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Y축은 이쪽 방향으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도 Y축 케이블을 설치하시고요. Y축의 감독값은 5.2mVFG, 5.19, 5.18,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약 5.18mVFG의 감독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Z축의 감독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Z축은 이쪽 방향이죠. Z축을 센스를 마운틴을 시키고요. Z축으로 그리고 케이블을 Z축을 연결하겠습니다. Z축의 감독값은 5.2726mVFG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